경찰은 종말론자들이 몰려들거나 집단 자살할 것에 대비해서 아예 마을 출입을 통제했고 200명도 안 되는 주민수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들만 몰려들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산이 있는 세르비아의 시골마을, 힌두교 성지인 인도의 바라나시, 터키의 작은 마을인 시린스 등 이른바 대피처로 소문난 다른 곳에도 종말론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에선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당국이 종말론을 유포한 신흥종교 전능신신도 천여명을 긴급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흥미거리로 이른바 최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종말론이 비롯된 마야 문명의 근거지인 과테말라에선 오히려 성대한 전통행사를 열어서 관광특수를 누렸습니다. 타이완에선 어린이들이 과학박물관 앞에 모여서 이른바 지구 종말 순간을 환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에 근접하는 유성이나 해성도 발견되지 않는 등 지구 멸망단서는 전무하다면서 종말론을 일축했습니다. 타이완에선 어린이들이